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손 머리 위로 뻗었다가 한 다리 뒷사선으로 보내며 상체 트위스트 해볼게요. 트위스트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손 옆, 한 손 위로 들고 팔꿈치로 무릎 터치해볼게요. 서있는 다리 살짝 구부리고 옆구리 힘으로 무릎 들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반대쪽 할 때 호흡 내쉬며 옆구리 힘으로 무릎 높이 들어주세요. 반대쪽 할 때 호흡 내쉬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팔꿈치zw. 팔꿈치 W로 모으고 앞으로 뻗으며 무릎 구부려 상체 숙여볼게요. 팔꿈치 당겨 일어나고 다시 머리 위로 뻗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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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넓게 열어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상체 살짝 뒤로 보내며 팔 위아래로 뻗어볼게요. 복부 힘주고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릎은 살짝 구부리고 상체 앞으로 숙여 두 손 머리 위로 보냈다가 등 힘으로 팔꿈치 당겨볼게요. 복부에 힘주고 엉덩이를 뒤로 밀어 중심을 잘 잡으면 따라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스쿼트하고 옆으로 펀치할 때 중심을 잘 잡는다. 스쿼트하고 옆으로 펀치해볼게요. 펀치할 때 중심이동하며 호흡 내셔주세요. 스쿼트하고 옆으로 펀치할 때 중심을 잘 잡는다. 스쿼트하고 옆으로 펀치할 때 중심을 잘 잡는다. 펀치해 주세요. 펀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펀치해 주세요. 런지하며 앞으로 한번 위로 한번 뻗어 볼게요. 무릎 펼 때 등 힘으로 팔꿈치를 당겨주세요. 무릎 펼트 런지하며 앞으로 한번 위로 한번 뻗고 등 힘으로 팔꿈치 당겨주세요. 무릎 펼트 무릎 펼트 한 다리씩 뒤로 탭하며 앞으로 펀치 해볼게요. 같은 발 같은 손벗으면 따라해주세요. 무릎 펼트 무릎 펼트 수빈 펼트 무릎 펼트 무릎 펼트 무릎 펼트 살짝 밀어 무릎 구부려 볼게요. 뒷꿈치를 들어 층간 소음 없도록 가볍게 이동해 주세요. 허낭 두 쪽에는 계속 아래로 상PD가 됩니다. 허낭 두 쪽에 속의 허낭 두 쪽에선 크리메스 마칭을 다시 줄일으세요. 허낭 두 쪽에서 허낭 두 쪽에 높게 이동해 주세요. 허낭 두 쪽에서 줄여주세요. 허낭 두 쪽에 bomber 면 담은 앞쪽에서 허낭 두 쪽에 몸을 좀 더 높게 이동해 주세요. 허낭 두 쪽을 앞쪽에서 잡아도 남면 면 면 면을 두고 면을 더 높게 이동해 주세요. 상체 옆으로 보내며 호흡 내쉬어 볼게요. 다리 높이 들면 손으로 발끝 터치해 볼게요. 힘내신 분들은 무릎을 터치하며 따라해주세요. 슈퍼스 슈퍼스 무릎 들어 팔꿈치로 터치해 볼게요. 팔꿈치로 터치할 때 옆구리 힘으로 무릎들며 호흡 내셔주세요. 한 번에 두어 팔꿈치로 터치해 볼게요. 또 하나의 집을 그냥 판단할 수 있고 다음 셋이 예쁜 모음 미국에서 팔꿈치 로봇하기 그리고 두 손모아 위로 들며 사이즈 탭해볼게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탭해주세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탭해주세요. 좌우 이동하며 사이드 런지 해볼게요. 엉덩이 뒤로 보내며 가볍게 이동해주세요. 무릎 살짝 구부리고 탭해주세요. 좌우로 중심 이동하며 다리 뒤쪽으로 보내볼게요. 팔도 함께 앞뒤로 움직이며 따라해주세요. 팔도 함께 움직이며 따라해주세요. 다리 뒤로 탭하고 차 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따라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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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고정하고 허벅지 안쪽 자극 느끼며 따라해주세요. 엉덩이 고정하고 허벅지 안쪽 자극을 올려주세요. 층간 소음이 나지 않게 편의셈보다 가볍게 이동하며 따라해주세요. 다리 넓게 열어 발끝 터치하고 칸을 조금 더 공개해서 내장정도 올려주세요. 다리 넓게 열어 발끝 터치하고 무릎 구부려 볼게요. 발 터치할 때 두 발 뻗어주세요. 무릎 구부려 볼게요. 몸통도 함께 움직이며 따라해 볼게요. 무릎 구부려 볼게요. 팔과 함께 다리 옆으로 들었다가 손으로 발 터치해주세요. 어려우신 분들은 무릎 터치하며 따라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